반갑습니다. 앞서가는 통학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비 고1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학과학의 특성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선생님이 이제 당부, 주의점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다 가는 여기를 어른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도 선생님이 소개할 거니까 잘 들어봐.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쌤이 배친 학문은 통학과학이니까 통학과학도 잠깐 먼저 얘기를 할게. 자 보세요. 통학과학이 어떻다. 이거 얘기 되게 많겠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쌤이 통학과학이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얘기한 건 쌤 강자가 두 개나 있잖아. 거기에 있는 OT 그리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쌤이 통상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통합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여러분 되게 많은 주제들이 섞여 있어. 과학은 뭐 다 이거지 뭐. 물리.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지구과학. 지학.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이 내용들이 있는데 뭐가 쉬워요?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야. 다 섞여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물리가 엄청 쉽다는 애들도 있어. 생명이 어려워. 이런 애들도 있고. 생명이 엄청 쉬워요. 물리가 어려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쉽고 어렵고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이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탐 과목으로 이어집니다. 과탐 원 과목으로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야. 그럼 이 이어지는 정도가 얼마나 되냐. 한 60, 70% 돼. 한 60에서 한 70%는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 해서 1학년 때 열심히 해두시면 2학년 때 이제 과탐을 할 때 생각보다 되게 수월할 수 있어. 실제로 열심히 한 고의들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 어? 기억나요. 어? 그거 배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고1 때 이런 걸 열심히 해두면 분명 나중에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할 때 여러분. 선생님이 주의할 건 이런 거야. 주의 주고 싶은 건. 잘 봐봐. 이 내용을 하다 보면 막히는 게 있을 거거든. 어려운 게 있을 거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어? 이거 난 기초가 부족하니까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는 언제냐. 중학생 때네. 뭐 중등 개념을 다시 볼까? 선생님이 고3 생명과학을 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 내가 고3 생명과학에서 이제 유전을 막 하잖아. 제가 어떤 애가. 전 기초가 안 됐나 봐요.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유전을 해야 되겠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런 애들도 있긴 있더라고. 여기서도 아마 그렇게 갈 거란 말이지. 이런 거 필요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를 다시 가서 보더라도 이 내용하고 똑같아. 그럼 이거 모르면 다시 초등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현실에서 나오는 아이들이라서 저런 걸 좀 주의 주고자 하는 거야. 잘 봐봐. 이 행동들이 일어나는 이유로 선생님이 잠깐 소개할게. 이런 거거든. 여러분. 기초 개념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완전 센 기초 개념이 있어. 그럼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뻗쳐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초등 때는 이렇게 공부했겠지. 뭐. 그지? 이렇게 공부했을 거야. 중등 때는 이렇게 공부했을 거야. 그럼 고등 때 가면 어떻게 공부하게 되냐면 이렇게 공부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 자체가 다 있었던 개념을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안 하지 않아. 알겠지? 그리고 조금 더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학생들이 보통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을 느끼는 게 언제냐면 이때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리기도 할 거란 말이지. 왜냐하면 조금 높잖아. 그럼 이게 안 풀리면 무슨 행동을 하는 거야? 어? 난 기초로 가야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근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공부를 안 하고 안 풀리는 건 뭐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공부를 했어. 근데 이게 어려워. 당연한 거예요. 한 번 본 거잖아. 혹은 기껏해야 두 번, 세 번 밖에 안 본 거잖아. 열 번 보지는 않았잖아. 그치? 이런 내용들은 어려운 게 당연해. 공부를 한 친구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이게 안 돼. 여기는 분명히 이 몇 개를 합쳐서 응용으로 푸는 걸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응용되는 건지의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안 풀렸다고 다시 일로 내려가면 어차피 아는 내용들 그대로 한 번 더 읽는 것밖에 안 돼. 시간 낭비야. 알겠지? 그러니까 통학과학의 특성은 되게 많잖아. 물리 다 내려가고 화학 다 내려가고 생명 다 내려가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서 공부해. 이렇게. 알겠지?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서 공부하시면 돼.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서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서 여러 번 반복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 하나.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그럼 이제 과탐원으로 선행을 먼저 한 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이것도 필요 없어. 그때 가서 해도 돼. 왜냐하면 이걸 열심히 해놓잖아. 그러면 나중에 가서 조금만 덧붙이면 되는 거거든. 60, 70이니까 한 30, 40이 좀 많냐? 어쨌든 그 정도만 붙이면 되는 거라서 여기를 탄실하게, 튼실하게 탁탁탁 쌓아놓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 거야, 지금.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야 될 건 전부 다 이 지점이 되는 거거든. 해서 이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 잘 봐봐. 저 내용들을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쌤은 이걸 추천해. 개념이 있을 거야. 개념이. 이렇게. 그럼 개념을 한 번 봐. 그리고 한 번 더 봐, 여러분. 이 개념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봐. 그리고 놀라운 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진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문제를 또 풀어, 이렇게. 여기다가 문제, 풀이를 넣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한 번만 하나? 아니지. 이걸 한 번 더 돌리면 돼. 이렇게 한 번 갔다가 한 바퀴 이렇게 더. 한 바퀴 더 가서 또 해, 계속. 이거는 시험 보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하는 거야. 자신이 책을 읽어도 괜찮은 거고. 쌤이 이제 책을, 자기의 시간을 활용해서 교과서나 문제집을 잡지처럼 보면 된다라고 하는 공부법 찍어놓은 퀘스트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쌤 강의를 보든, 아니면 여러분 교과서를 읽든, 문제집을 읽든, 어쨌든 이렇게 단계를 밟으란 얘기야. 쌤이 조금, 이거 좀 솔직하게 표현하면 좀 답답한 경우들이 있어. 어떤 게 있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 전날이야. 갑자기 딱 한 번 딱 봤어.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지, 당연히. 어려운. 모르겠어요. 안 풀려요. 이거 풀리는 게 대단한 거야. 원래 안 풀려. 시험 전에 그 급박한 마음에 과목도 많은데 한 시간 빡 공부해서 다 맞추고 싶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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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풀고 다시 돌아가서 계속 이걸 반복하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알겠지? 그리고 고1 때는 여러분 최대한 많이 알아야 돼. 많은 내용을 방대하게 알아야 돼.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돌아가서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는 내용들을 추려서 시험 이렇게 가는 거거든. 알겠지? 해서 이것까지 해요? 저것까지 해요?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시겠지? 해서 쌤이 이제 봐. 조금 이렇게 빠르게 보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고 조금 방대한 걸 많이 보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쌤 강자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쌤 강의는 쌤 그 홈피 가가... 그 뭐야? 내 페이지? 거기 가가지고 보면 다 있으니까 잠깐만 얘기하고 안 할 거야. 이제. 봐봐. 쌤한테는 싹쓰리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스피드 통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싹쓰리가 한 60강 되고 스피드가 한 30강 돼. 여기서도 문제 조금 다르긴 다르는데 여기서 문제 좀 더 많이 다뤄.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이걸로 한번 싹 이렇게 돌려보면 되는 거고 스피드하게 보고 싶은 친구는 한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알겠지? 어쨌든 통합과 공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개념을 잡으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쌤이 이거 얘기할게. 여러분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찬스? 기회. 찬스 기회는 똑같은 거 아니냐? 지금 시즌. 이제 중 3에서 고 1로 넘어가는 이 시간이 굉장한 기회인데 이게 이제 왜 기회인지. 아직 어린 친구들은 저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이 중요한 시즌을 어떻게 보면 쓱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잡아주려고. 봐. 이게 이제 우리 기획자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마음가짐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라서 지금 하긴 하는 건데 엄청 중요해. 엄청. 자, 봐. 1등급, 2등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석적으로 나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1등급인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뭐 이제 좀 수우미한가? 요즘은 수우미한가? 아니지 않냐? 자, 어쨌든 1등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등급 정도 되는. 좀 밑에 등급의 이렇게 이건 중위권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 자,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 시즌이 중요한 건가? 아, 당연하지. 그럼 이런 학생들한테는 저 시즌이 중요한 건가? 당연하지. 둘 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 시즌이 굳히게 할 수 있는 시즌이야, 여러분. 그리고 5등급 이런 친구들한테는 점핑이 가능한 시즌이라서 이게 엄청 중요해. 자, 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자, 얘들아. 지금 등급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등급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자고. 시험때야. 시험때 이 둘이 얘가 공부할 때 얘는 공부 안 하나? 그럼 얘가 공부할 때 얘는 공부 안 하나? 그럼 봐. 원래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봐.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시험때 얘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니? 얘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니? 얘가 더 많이 해야 되겠지. 현실은 어때? 얘가 더 많이 해. 얘는 덜 한다고. 그러니까 시험때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양으로 간다고 치면 똑같은 공부하면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야. 점핑되기가 쉽지 않아. 학기 중에는. 그러면 언제 하는 거냐면 쉴 때. 즉 방학 시즌. 학교가 바뀌는 시즌. 학년이 바뀌는 시즌. 이럴 때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 왜냐하면 겨울 때는 시간이 많잖아. 학교를 안 가기도 하고. 그지요? 그러면 그때 이 친구들이 확 하고 오를 수 있어. 그럼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할게. 효율적. 아니 효율적 필요 없어. 많이 하면 돼. 많이 하는 게 장땡이야. 이건 많이 하자. 남이 두 시간 하면 난 네 시간 하는 거야. 남이 세 시간 하면 난 일곱 시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이 중에서 효율성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쌤은 나도 효율적으로 하고 싶지. 그럼 효율적으로 할 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탁 앉아서 두 시간 세 시간 빡. 쌤도 사람인지라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앉아서 뭐 하고 정리도 좀 하고 뭐 하다가 집중해서 들어가다가 또 이제 흐지부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많이 하는 친구들일수록 효율적인 시간이 더 많겠지. 그리고 많이 해보면 어느 때 효율이 생긴다는 것을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많이 하라고 하는 거야. 조금 하면서 효율 찾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막 천재 같은 애들 있어. 조금이라도 빡 아는 애들. 그럼 걔네들은 조금이라도 빡 알았어. 우린 그게 안 돼. 그럼 많이 해서 똑같이 가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시즌이 지금 저 시즌이야.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잡아보셔야 돼. 여기 언제 있냐면 이게 사실 제일 커. 그 다음에는 언제 나오냐면 고1에서 고2 가는 겨울 시즌. 왜냐면 여름은 2, 3주밖에 안 되거든. 되게 짧아. 그러니까 겨울 시즌. 그리고 또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고2에서 고3 가는. 얼마 안 돼. 근데 봐라. 고1, 고2. 그럼 고1 때 조금 성적이 안 좋으면 그게 약간 머릿속에 고착화되면서 야, 나는 대학은 정시로 가야 되겠는데 그럼 대신 버리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그리고 봐봐. 1등급은 이렇게 가다가 보통은 공부도 마찬가지. 조금 떨어지는 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쉽지는 않아. 조금 안 하면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 이 친구들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에서 구축이 들어가야지. 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 95에서 97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그쵸?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는 어디 있어. 그치? 그런 거 없어. 천점 이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가서 완전 안정적인 이 등급을 굳힐 수 있는 시즌이라서 되게 중요한 시즌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 이때 다른 거, 쉬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쉬운 거 없습니다. 쉬운 길 없어요. 쉬운 길 없어. 알겠지? 무조건 빡세게 많이 공부하는 걸 먼저 해보고 이걸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생기면 그때 그 다음에 효율을 찾는 내용들을 보는 거지. 알겠지? 해서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으면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간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안 가면 지금 그대로 가는 거야. 만족합니까? 물론 만족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발전하는 게 나으니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면서 모색하면서 열심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준 거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쌤이 지금은 제일 먼저 통합과학이 어떤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엄청 중요한 거니까 계획을 잘 짜자.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 쌤이 다음 한 2주 있다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또 만나게 될 건데 통합과학의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쌤이 책을 읽다가 좀 좋은 구조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쌤이 대신 읽어줄게. 읽어서 이제 중요한 걸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쌤이랑은 2주대 퀘스트 그리고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